2주의 가사 왔다. 왔어요. 왔어요. 해 떨어지고 늦어지면 항상 저희 집으로 찾아와요. 저희가 키우는 개인데 완전히 굴러온 돌이 바뀐 돌을 빼내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잖아요. 다리를 다쳐서 데려와서 치료를 해줬더니 그때부터 오고 있어요. 아침에 되면 이렇게 쌩 하고 나가요. 전적에만 오니까요. 낮에는 어디서 뭐 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. 이렇게 주인됐어요. 아 지인 아닙니다. 가끔 쫓아오면 밥이나 한번 주고 보내고 그래요. 미스터 유라고 해요. 유기현이라서 미스터 유라고 하고 아주머니들은 유군이라고 하고 밥 먹었어요. 얘가 태물인 거예요. 계속 같이 이런 일을 해가지고 뭐 먹으라고 하죠. 밥 먹었으니까. 내가 또 보자. 공무원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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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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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이빨!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? 여기 뺑뺑 도는 거예요, 그냥? 진 찾으려고 진이 여기... 아니, 오늘도 훨씬 더 됐지? 이빨! 기다리고 있었어? 아니, 오늘 좀 늦으셨네요? 네, 좀 늦었어요, 오늘은. 좀 늦게 끝나는 그런 일이요. 이빨! 건강 상태에서 굉장히 좋고요. 너무너무 똑똑하고요. 일단 사람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. 놀래서 뛰다 보니까 집하고 좀 멀리 떨어져서... 제가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돌보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냥 예쁘게 키우려고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다가올려는 한 시간을 저희는 도움을 해봅시다! 그리고 다시, 저희는 도움을 해봅시다! 그 다음 영상에서 뱉는 도움을 해봅시다! 그리고 다시,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